국회 사무처가 작성한 중남미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브라질, 페루 방문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 방위사업청 관계자, 현대로템과 카이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이 페루와 브라질을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장갑차와 전투기 수출안건이 논의됐습니다. 당초 페루는 6억 6,8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미국의 중고 스트라이커 차린형 장갑차 178대를 도입할 예정이었는데요. 중고 장갑차의 성능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논란 때문에 이 사업은 정치권의 반대로 좌초됐습니다. 이후 페루는 미국과 트리키의 브라질, 한국 등 4개 업체의 모델들을 비교평가해 K808을 최종후보로 내정했는데요. 당초 알려졌던 99대 2,500억원에 비해 사업규모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지만 K808이 사실상 최종후보로 낙점되었습니다. 페루는 F-50 전투기 도입도 추진중입니다. 페루는 미그29 전투기 9대, 미라지 2000 전투기 12대를 주력으로 운용중인데요. 두 기종 모두 노후화가 극심해 24대 규모의 신형 전투기를 도입해 이들을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페루는 훈련기 겸 경공격기 사양으로 개조된 KT-1P를 운용하며 한국산 항공기에 대한 호평을 쏟아낸 바 있는데요. 이 때문에 F-50에도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며 이번 국회 사절단에게 관련 문의를 집중적으로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세 다니엘 윌리엄스 사파다 페루 국회의장은 한국 사절단에게 K808, F-50 외에도 군용 차량과 경찰용 차량, 각종 치안장비 대량 구매 의사도 다 지냈는데요. 1조 원대 중반에서 최대 2조 원대로 추정되는 이번 페루 진출로 이제 K-방산의 남미 교두보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K-808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현대 로템에서 생산한 장갑차죠. 방어력이 약하고 저는 이 장갑차에 대해서 호평을 하지 않습니다. 왜? 방어력이 너무 약해서 우리 탑승 보병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힘들어요. 그런데 방어력이 약하다는 것은 싸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싸게 만들다 보니까 또 이거 싼 걸 또 찾는 나라가 있네요. 바로 페루입니다. 12개 국가 업체가 이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그중에 예선 탈락 8개 업체하고 결승전에 4개 업체 들어가서 그중에 우리 한국의 K-808을 최종 낙점했다라는 겁니다. 우승자죠. 그런데 처음에는 한 2,500억 해서 99대 됐는데 그게 지금 한 1,200억 원 정도로 조금 줄었다는 아쉬운 점은 있고 한기호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이죠. 5군단장을 했던 군인 출신입니다. 이분이 또 다른 의원들과 가서 이렇게 페루 총리하고 사진도 찍고 다른 긍정적인 협의를 했겠죠. 이렇게 노력을 한 끝에 우리 K-808을 페루가 괜찮다라고 한 것 같고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페루가 지금 우리 한국의 카이에서 만든 KT-1이죠. 이 KT-1을 공격기 수준으로 개량한 우리로 치면 KA-1 정도. 이걸 지금 24대를 페루가 사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어서 한국산 무게에 대해서 이미지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500파운드 폭탄 KT-1에 달고 있는데 그래서 장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미그 29,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부품 공급 안 되죠. 가동률 이제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미라지 2000, 원래 가동률 떨어지고 성능 좀 떨어지고 노후되고 했던 미라지 2000,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 그런데 한국산 무기 써보니까 너무 좋아. 카이, 애프터 서비스 너무 좋아. 이런 아주 긍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FA-50, 이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FA-50, 한 1조 5천억대, 대당 580에서 6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2조 원짜리 이 사업, 그러니까 다치차로 부르는 우리 전술 차량이죠. 그런 트럭에서부터 각종 시위 진압용 장비까지 해서 총 2조 원 가까운 이런 딜이 상사될 것 같다라는 소식을 기쁘게 알려드리면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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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